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61편 말씀입니다. 10편 6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하사 그 나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따로 표제는 없지만 본시편을 쓸 때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달아날 때 쓴 시라는 것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책략을 가지고 있던 신하이자 친구였던 아희도베를 위시하여서 수많은 대신들과 구위층 인사들이 아들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민심 위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이 챙겨주지 못한 백성들의 민원들을 나서서 챙겨주었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무찌파들이 합류하여서 함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달아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탈 것과 양식과 겉옷도 준비하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본문 2절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어야 했고 그곳은 요단강 동편 땅에서 가장 끝 그 넘어는 사막밖에 없는 곳이었던 마하나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끊이지 않던 다윗의 삶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지즘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간절히 부르지져야 합니다. 성어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이들이 억눌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억눌림으로써 부르지질 수밖에 없으며 부르지즘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물론 중헌부헌하는 패단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며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르지즘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여 권장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간절함에 사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급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의 간절함으로 부르지즘 기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에서 보시다시피 비록 이곳이 세상 끝이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아무런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막이며 시온산이며 높은 바위임을 고백하면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시편에만 스무 번이 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바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 대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지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저암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대규모 병력의 지원군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인간적인 보호 대상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의지할 피난처시오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세상의 폭풍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이 안전 욕구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치안이 아닙니까? 심지어 해외 여행객들이 뽑은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로 뽑히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한민국마저도 흉악범죄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완전하며 영원한 안전함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광풍이 그칠 줄 모르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끊임없이 의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유산과 개보가 여러 대에 미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장수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자 함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며 확실히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덕보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눈을 감고 싶어도 감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에서 보여지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자신의 강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찬양하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세상 끝 막다른 골목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주님을 찾았더니 성령께서 그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상황을 초월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과 감사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며 또 그 성령 충만으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기도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파른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지즘을 들어달라고 자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보호하여 달라고 보존하여 달라고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힘들수록 기도하며 힘들수록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마하나임 세상 끝에서도 바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냐고 그 임재하심에 위로받고 회복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시오 구원의 바위시오 망대시오 날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명이 있는 동안은 수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장수가 아닌 장수하게 하시는 목적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글쓰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